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이쪽은 별 양은 별 양이라고 갑자기 왜 저데 아예 막내들이고 별이랑 한 살 차이다 보니까 별이니까 좀 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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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이한테는 좀 더 이렇게 말을 그냥 했던 거 같아 별이한테는 그냥 해 그냥 말을 해 그러다 보니까 얘도 이제 듣고 뭐지? 이럴 때도 많았을 거 같아 왜냐면 내가 많잖아 그래 많지 늘 근데 많아 근데 나는 이제 나도 이제 표현을 잘 이렇게 뜻하다 보니까 내가 너한테 굉장히 완벽한 거를 원했던 거 같아 내가 너한테 맞아 그래서 너한테 좀 좋은 말이나 이런 거보다는 좀 쓴소리를 내가 미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아 너랑 미안해 막 이런 말 하는 것도 나는 이제 잘 못하니까 해봐 그래? 그래? 해봐 나는 아아 미안해 절대 안 해 잘 미안해 미안해 미안하고 항상 별이에게는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고마운 마음도 있고 희한을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줘서 고맙다고 전해주고 싶네요 왜 땀 보고 가시잖아요 왜 땀 보고 가시잖아요 진짜 아고나 6명 간 함께해 온 솔라에 아니 용서 언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언니랑 엄청 많이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그냥 다 아는 거니까 그래 진짜 우리가 피처링 해줄게 아 됐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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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힘들었다고 둘이 다 알고 너무 좀 리더로서의 그런 책임감에 대한 그것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동안 너무 잘해줘서 잘해줘서 또 어떻게 보면 우리도 우리 셋이서 좀 굉장히 제가 동생들이 정말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것도 많아 또 친구처럼 잘 되어주는 동안 많아 우리랑 같이 함께했던 시간을 함께하는 게 우리의 에비스톱을 보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리운아 고은아 화이팅! 이렇게 마무리할까요? 진짜 눈뼛 나오고 있잖아 리운아 고은아 화이팅! 뜨거운 논도 시작은 달콤 글쎄 목말라 구차이 구차이 시작 구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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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짠! 안녕하세요 둘, 셋! 둘, 셋이 아니지 용콩 별콩 별콩 용콩 문의 선라이즈입니다 아몽 오늘은 용콩 별콩의 주말 주말 레이르 네 레이르예요 레이르예요 네 주말 레이르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하이 자 오늘 날씨가 되게 좋잖아요 여러분 그쵸 저희가 용콩 별콩의 주말 레이르예요 사진 남겨진 우리 근데 여전히 남아있잖아 넌 나를 위해 꿈꿔온 그곳에 내가 없다는 걸 다 알잖아 Wanna be with you 사랑해선 안 된다는 걸 아니 그럴 듯한 사랑이 날 미치게 만드는 너란 걸 이젠 No way 대체 왜 그런 거니 Why'd you do Why, why'd you do 이제와 No way 하필 나와 내 추억을 나 누가 되었을까 No way No way 아 왜 이렇게 오오오오 되게 좋아하네요 아 또 눈을 아 어 방금 이렇게 되게 진짜 예쁘다 진짜 예쁘다 진짜 솔직히 예뻐 아이씨 올라왔는데 뚫러언니는 언제부터 너무 예쁘다 아 여기 질문이 또 올라왔는데 문결언니는 왜 이렇게 오글거리냐 하하하하 하하하하 살짝 의상 이게 미키마우스 컨셉으로 좀 마치 이렇게 됐는데 전치 않았어 소풀티라고 아 아 뭐 진짜 사실 아무도 모르겠죠 아니에요 진짜 예뻐요 감사합니다 퓨러언니 생일때 뭐 하실 거예요 생일때 솔라언니가 선물 준대요 네 무슨거에요 인상봉 하하하하 어떤 선물이요 인상봉 너 진짜 인상봉은 좋아 또 연기해 하하하하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 네가 좋아 하하하하 니가 좋다고 뭐요 하하 하하 니가 좋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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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렇게 크게 떠들면 어떡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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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자 좀 꺾었다보니 실제로 놀랐어요 내세요! 내세요! 졸라잉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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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수방에 다 올라갈 거야 수방에 다 올라가 게임의 세계로 잡은 게 근데 우리 노래는 안 보여요 우리 힙은 어떻게 되어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약간 꽉 부실 듯한 느낌 상처 미친데 우리가 약간 언니 이거 기다릴 수 있나 부시면 다시 기다려야돼 기다려야지 우린 먼저 퇴근해야지 언젠저 뱃러시지 뱃러 하고 오자 많이 심하셔 언니 솔로 하고 오자 우리 먼저 퇴근할게 이제 내게 너는 아무 상관없는 건 What's gonna happen to Moon Beyond Solar's friendship in the upcoming month? What's gonna happen to Moon Beyond Solar's friendship in the upcoming month? Marriage?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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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th this card I'm thinking I feel like I mean the marriage When I think of marriage I just think of like a kind of a deep strong bond or just where there's a connection where there's like emotional fulfillment and unconditional love so I feel like um maybe their bond will deepen over time yeah that's all I'm gonna say you Antonio well then then that you all the work that well done let me, let me close see time to give my, maybe Natasha I can imagine I definitely hear bette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왜요? 왜 별로 가요? 저 문별로 가볼게요. 자, 문. 문별아, 너는 진짜 그냥 나한테 화를 내라, 차라리. 그렇지만, 어? 나는 너를 좋아한다. 별. 별? 아, 오빠. 왜 문별로 해? 아, 문별. 잠깐만. 문별. 문별 다시 해봐요. 아, 그럼 조금만 생각할 시간을 드릴게요. 드릴까요? 1분? 30초. 네. 다 대면 말해주세요. 일단 문별. 아, 왜 문별로 해요, 근데? 아, 왜 문별아? 아, 왜 문별아? 왜 문별아? 왜 문별아? 아, 왜 문별아? 아, 왜 문별아. error.